선수가 만나주시죠. 네, 강하정 선수입니다. KB스타즈 선수들 중요한 경기지만 부담감 완전히 달전해내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분위기가 과열되긴 했는데요. 1, 2쿼터 직접 뛰어본 느낌 좀 들려주시죠. 전체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양 팀 가드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들어가서 성경이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단타스 선수가 쉴 때 커리언니가 득점해서 좀 욕심을 많이 내는데 그 공격이 좀 빠르다 보니까 지수가 뺏고 살았는데 힘이 많이 든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강하정 선수 참 판정 때문에 선수들이 인상을 찌푸릴 때 좀 먼저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도 좀 좋게 봤습니다. 석점도 터졌어요. 삼석거터에는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실 생각이십니까? 제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 트윈타워를 막기 위해서 좀 안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저한테 찬스가 많이 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쏠 거고 또 거꾸로 이제 제가 슛이 터졌으면 저기서 또 외곽 타이트하게 붙을 땐 또 센터를 살려주는 공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이 과열돼서 몸싸움도 심한 것 같아요. 부상 조심하시고 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강하정 선수였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